아버지 죄송해요 지금은 제가 죽는 안이 있어도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돈은 학교 마치고 취직해서 갚을 생각이었어요 그때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전 그렇다면 좋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지만 네 놈이 그걸 안 밝히면 지금 이 시간부터 문박 출입은 물론이고 학교도 보내지 않겠어 내 말 알아들었냐? 너 같은 놈은 나가 봐야 집안 망신이나 시킬 것이고 배워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좋아 네 놈이 언제까지 버티는지 한번 두고 보자 지금 이 시간부터 너는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알았어? 아버지는 그제서야 매질을 멈췄다 매질을 못 견디고 여우과의 관계를 실토할 뻔했던 달수는 그만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홧김에 문박 출입을 금한다고 했지만 학교 문제가 있으니 어머니에게 매달리면 머자나 외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문제는 여우계의 생활비였다 생활비를 넉넉하게 가져다 주겠다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 왔는데 생활비는 고사하고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달수는 십여일 동안 꼼짝 못하고 집에 감금되어 지냈다 무엇보다 사정을 알 길이 없는 여우계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도망이라도 쳐서 상황을 알리고 싶었지만 여의치가 않았다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는 아버지의 감시로부터 달수는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 달수는 생각도 못해 여우계에게 우선 자신의 처지만이라도 알릴 생각으로 여동생 문영에게 도움을 청했다 달수는 문영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대충 설명하고 여우계에게 보내는 간단한 쪽지를 썼다 아버지와의 불화로 지금은 집에 갇혀있지만 머자나 찾아갈 테니 안심하고 기다려달라는 내용이었다 달수는 도남동의 주소와 약도를 그려서 쪽지와 함께 문영에게 건넸다 오빠! 오빠의 사랑 노름 때문에 나까지 치도권을 당하면 오빠가 책임져야 해! 알았지? 문영은 투덜거리면서도 오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것이 실수였다 달수를 집에 가둬놓은 아버지는 달수가 어떤 방법으로든 외부와 연락을 취할 것을 알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른 아침에 문영의 방에서 두 사람이 두렁거리는 것이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문영은 전에 없이 대문 밖까지 등교하는 딸을 따라 나섰다 대문 밖까지 따라 나오는 아버지가 이상했지만 문영은 태연하게 인사를 했다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를 바래다 주마 아버지는 큰 길까지 나란히 걸어 나왔다 문영아 묵묵히 큰 길로 접어들던 아버지가 갑자기 딸을 불러세웠다 예? 심상찮은 부름에 문영은 가슴이 철렁했다 왜 그렇게 놀라지?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래? 그거 이리 내놔 그거라니 아빠 민석아 아빠가 다 알고 따라 나왔어 달수가 네게 맡긴 거 이리 내놔 오빠가 제게 뭘 맡겼다고 이러세요 문영이 너도 공범이냐? 공범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이리 내놔 너도 달수같이 집에 갇히고 싶지 않으면 결국 문영은 아버지에게 쪽지를 내주고야 말았다 아버지는 내용을 확인하더니 문영에게 말했다 너 이거 나한테 주었다고 오빠에게 알리지 마라 무슨 뜻인지 알지? 이번에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오빠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지도 몰라 자식 못대라고 비는 부모는 없다 내 말 알겠니? 예, 아빠 할 수가 없거든 틀림없이 전해줬다고 대답해 예, 알겠어요 문영은 집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불안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오빠에게 모든 것이 탈로 났으니 대책을 세우라고 귀뚬을 해주고 싶었지만 안채 전화는 불통이었다 그렇다고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도남동 주소라도 확실하게 외워두는 건데 그렇지도 못했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혼줄이 나더라도 여욱이라는 여자에게 우선 몸을 피하라고 연락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한편 아버지는 도남동의 주소와 약도를 빼앗아 안주머니에 놓고 집으로 들어와서 달수를 안심시켰다 달수야, 오늘 할 일이 있다 이번 일에 대한 반성문을 쓰도록 해 이번 일 말고도 애비를 속이거나 잘못한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써서 오늘 중으로 가져와봐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미가 있으면 이번 일은 덮어주겠다 오늘 내놈이 하는 짓을 봐서 내놈의 운명을 결정할 테니 알아서 해 예? 달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진 듯한 느낌을 받고 달수는 이제 곧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었다 달수가 장문의 반성문을 열심히 쓰고 있을 때 아버지는 도남동으로 가 여욱이 사는 집의 대문을 흔들고 있었다 여욱은 그 사이 도통 소식이 없던 달수가 그제서야 나타난 줄 알고 반가워서 한 걸음에 달려나와 문을 열었다 달수씨, 왔어요? 대문을 여는 순간 여욱은 현기증이 일며 정신이 아득해지는 걸 느꼈다 문 앞에 달수의 아버지가 눈을 불아리며 여욱을 쏘아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네가 여욱이냐? 예 우선 안으로 들어가자 대문으로 들어서면서 아버지는 여욱을 훑어보았다 옷부터 갈아입어라 예 졸지에 아버지의 방문을 받고 넋이 나간 여욱은 속살이 훤히 비치는 잠옷을 입고 있다는 것조차 잊고 있다가 달아나듯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마당으로 나왔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인데 너 혹시 나를 아니? 예 아버님 아버님 나는 너 같은 딸 둔 일 없다 당치도 않게 누굴 보고 지금 아버님이라고 하는 거냐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그래 나를 어디서 보았니? 저 송화관에서 뵈었습니다 뭐? 송화관? 호라 그러고 보니 송화관에서 너를 본 것 같다 송화관 기생으로 있던 여욱이가 맞지? 예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지는지 한동안 말을 잊은 채 멍하니 여욱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우리 달수가 기생년에게 정신이 나가서 애비의 돈을 도덕질했다는 말이냐 너 이년 세상에 하고 많은 사내놈 다 놔두고 어디 사내가 없어서 하필이면 내 아들놈을 기둥서방으로 삼았니? 그놈의 애비가 누군지 뻔히 알면서 내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고도 뭐 살 줄 알았니? 여러 말 할 것 없다 이 집도 그놈이 도적질한 돈으로 장만했겠지만 내년에게 돈을 내놓으라고는 하지 않겠다 당장 집을 빼서 그 돈 챙겨가지고 나가거라 알았니? 아버님 용서하세요 무슨 꾸중을 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달수씨와 저는 서로 사랑해요 아버님 비록 먹고 살기 위해 한때 기생집에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몸을 팔거나 양심을 팔지 않았어요 아버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어요 하지만 헤어지라는 말씀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예, 아버님 그러나 아무리 사정에도 애원해도 아버지는 막무가내였다 나는 너를 원망하거나 나무랄 마음이 없다 모든 게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무슨 염치로 너를 탓하겠니? 그동안 있었던 일은 불문에 붙일 테니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당장 짐을 챙겨서 떠나거라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아버지는 울고 있는 여욱을 외면하면서 큰소리로 집주인을 불러냈다 영문도 모르고 집주인 여자가 불러나왔다 조면에 신뢰가 많소만 이 집을 오늘 중으로 빼주시오 예? 예, 그러지오 집주인 여자는 아버지의 강압적인 말투에 겁을 먹었는지 앞뒤 생각할 겨를 더 없이 대답했다 이따가 오후에 내가 다시 와볼 텐데 만약 그때까지 스스로 떠나지 않았다가는 강제로 쫓겨날 테니 그리 알아라 아버지는 달수를 사랑한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매달리는 여욱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대문을 나섰다 횡하니 대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여욱은 방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했다 먹고 살기 위해 한때 기생 노릇을 했을 뿐이고 비록 기생이었지만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마음을 주지 않다가 달수를 만나서 사랑을 느낀 여욱이었다 그런데 기생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전후 사정을 설명할 틈도 없이 막무가내로 쫓겨나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여욱은 너무나 서러웠다 울고 또 울면서 여욱은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아무리 다짐해도 여욱은 달수를 포기할 수 없었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어떤 고난이 따르더라도 결코 사랑을 포기할 자신이 없었다 세대가 어떻게 알거유? 나는 시끄러운 거 딱 질색이오 여욱이 한참 만에 울음을 그치자 집주인 여자가 물었다 저는 안 가요 아니 갈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달수 씨를 만나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겠어요 여욱은 한마디로 거절했다 달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디로도 갈 수 없었다 달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여욱이 먼저 몸을 숨기고 싶지는 않았다 여욱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에게 달수가 무슨 일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하고 걱정될 뿐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오 그 양반이 또 온다고 했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안 나가겠다는데 설마 끌어내게 하겠어요? 여욱은 그동안 유리집에서 보아온 달수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예절 바르고 계산이 확실한 신사였다 기생들 사이에서도 매너가 좋기로 소문이 난 그런 어른이 어린 여욱에게 그것도 아들과 사귀는 여자에게 함부로 굴지는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여욱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한 번 마음 먹은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내고 마는 사람이 바로 달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건장한 청년 3명을 대동하고 다시 찾아왔다 여욱이 순순히 나가지 않으리라 예측했던 아버지는 강제로 쫓아낼 작정을 하고 있었다 누구 한 사람 내려가서 트럭 불러와 마당으로 들어선 그는 여욱이 아예 떠날 준비조차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마자 뒤따르던 청년에게 트럭을 불러오게 했다 청년은 사전에 약속이라도 되었던지 금세 트럭을 끌고 나타났다 뒤이어 4댄명의 우락부락한 장정들이 마당에 성큼 들어섰다 이삿짐을 옮길 짐꾼들이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무조건 차에 실게 만류할 틈도 없이 아버지가 짐꾼들에게 말했다 괘씸한 마음 같아서는 네 몸만 내치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세빵 보증금하고 세간사리를 실어주는 것이야 송화관 마담에게 알아보니 너희 집이 평창이라던데 고향으로 가거라 경고하는데 또다시 달수를 만나거나 연락하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둘 다 살아남지 못할 테니 그리 알아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이 짐꾼들은 방으로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짐을 드러냈다 전광석화라더니 얼마 안되는 세간들이 눈깜짝할 사이에 차에 실렸다 차에 타라 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서 넋을 잃고 서있는 여욱을 윽박 질렀다 여욱은 비명처럼 소리쳤다 인연이 지금 뭘 하는 거야 너희들 뭘 보고 있는 거야 인연을 차에 태워 아버지가 청년들에게 명령하자 여욱은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번쩍 들려 화물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태워졌다 전현의 고향집까지 틀림없이 데려다 줘라 이 돈은 전현의 애비를 만나서 직접 건네주고 단단히 일러라 다시 서울로 딸년을 보내서 시끄럽게 굴면 여러 사람이 죽는다고 분명하게 쇠기를 바꿔란 말이다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는데 전현이 서울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트럭이 출발하는 것을 지켜본 아버지는 집주인 여자에게 방을 내놓으라고 거듭 당부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여욱을 쫓아버린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달수의 반성문을 읽었다 너 이 자식 왜 기생년하고 놀아난 일은 안 썼느냐 순간 달수는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멍했다 기생년 치마폭에 돈을 쏟아부은 것은 반성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냐 내일 아침까지 다시 써 그리고 그 기생년은 서울에서 쫓아 냈으니 다시 만날 수 없을 게다 나는 기생하고 놀아난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야 사내자식이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부모 모르게 살림을 차린 꼴은 용서할 수 없었다 부모와의 천륜을 거역할 테냐 아니면 그녀와의 관계를 청산할 테냐 네가 천륜을 끊고 그녀를 취하겠다면 그때는 나도 말리지 않겠다 아버지의 뜻은 단호했다 아버지의 처사가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달수는 감히 말 한마디도 못한 채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여욱이 쫓겨났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달수는 집을 나갈 궁리를 했다 그 전까지는 석고 되지 않은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안정시킨 뒤 가능하면 순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 달수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 다음날 새벽 달수는 주단 가게에 숨어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돈을 훔쳐들고 집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도남동 집주인 여자를 만나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었다 집주인 여자는 평창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평창이요? 그럼 고향에 갔나 보죠? 그야 나도 모르죠 언뜻 들으니 평창으로 간다고 했어요 달수는 평창이 여욱의 고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지역은 몰랐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송화관으로 전화를 걸어서 마담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버지가 입을 막아놓았는지 가르쳐주지 않으려는 눈치였다 달수는 송화관에 마담에게서 알아냈다는 것은 절대 비밀로 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평생 은혜로 알겠다고 통사정을 했다 그런 달수가 안 됐던지 결국 송화관의 마담도 손을 들고 말았다 그 길로 평창에 달려간 달수는 쉽게 여욱의 집을 찾을 수 있었다 허름한 초가집이었다 평창 변두리 작은 마을의 초가집이 눈앞에 어른거리는지 주방장 마달수는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밤하늘을 망연히 올려다보았다 그 초가집에 들어가 여욱을 다시 만났지 달수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다 여욱의 모습이 떠올랐는지 달수는 형우가 옆에 있다는 것도 잊은 듯 실없이 한 번 더 웃었다 여욱은 부모님과 방에 있다가 내 기척을 듣고 놀라 벗어발로 뛰어나왔어 여욱 씨의 부모님은 뭐라고들 하셨어요? 여욱의 본명은 김수님이었지 부모님은 딸이 기생노릇을 하는 줄은 모르셨던 모양이야 서울에서 공장에 다니는 딸의 애인이 내려왔다고 반가워하셨지 나는 집에서 훔쳐간 돈으로 살림이라도 차릴 생각이었지만 여욱은 반대했어 학교를 마치라고 하더군 내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고향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기다리겠다는 거였지 별 수 없이 훔쳐온 돈을 여욱에게 건네주고는 서울로 돌아왔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니, 서울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차마 부모님을 볼 용기가 안 났지 일단 휴학하고 내 힘으로 학비를 벌기로 했어 공장에 취업하여 첫 월급을 받은 달수는 월급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여욱이 보고 싶어졌다 마침 토요일이어서 기차를 타고 평창의 시골집을 찾아간 달수는 마당에 들어서면서부터 큰 소리로 사람을 찾았지만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때서야 토박문이 열리며 여욱의 아버지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자네가 어쩐 일로 왔는가? 아버지의 목소리는 왠지 침울했다 여욱씨! 아니, 순임씨 집에 있죠? 순임이 지금 집에 없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침울하다 못해 차가웠다 밭에 일 나갔나요? 이 사람아, 그걸 몰라서 묻나? 지금 병원에 있네 예? 병원에는 왜 갔습니까? 딸이 아프기 때문인지 달수를 바라보는 눈길이 정같지 않게 차가웠다 귀가 어두워서 달수가 묻는 말을 못 들었는지 아버지는 이내 문을 닫아버렸다 아버님! 순임씨가 어디 아픕니까? 문 앞에서 큰 소리로 다시 물었지만 아버지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진 달수는 방으로 들어가서 여욱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아냈다 아버지의 곱지 않은 눈길을 뒤로 안 채 달수는 물어물어 병원으로 찾아갔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 병원에 김요욱, 아니, 아니, 김순임이라는 여자분이 입원해 있습니까? 달수는 접수 창구에 있는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다 김순임씨라고 하셨어요? 예 예, 여기 101호에 입원해 계세요 달수는 서둘러 병실을 찾아가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틀림없이 여욱이었다 여욱은 눈을 꼭 감은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베갯니스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여욱씨 달수의 목소리를 듣고 놀란 여욱이 눈을 번쩍 떴다 달수씨 달수를 발견한 여욱은 일어나려다가 몸을 가누기가 어려운지 다시 누우며 달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손등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다 그러고 보니 얼굴이며 목이며 성한 것 없이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여욱씨, 어떻게 된 거야? 어느 놈이 여욱씨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달수씨 달수의 손을 꼭 쥔 채 여욱의 어깨가 들썩였다 이 사람아, 자네가 그걸 몰라서 묻는가? 잠자코 두 사람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달수에게 쏘아붙였다 어머니, 달수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욱이 만류했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었다 모르기는 뭘 몰라 마달수인지 소달수인지 이놈도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든 놈들하고 한패야 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왔을 거다 아니에요, 어머니 달수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다 이젠 마씨들 그림자만 봐도 치가 떨린다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어머니, 잠깐 나가 계세요 달수씨와 할 말이 있어요 여욱은 달수가 불편해할까 봐 어머니를 밖으로 나가게 했다 어떻게 된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 누가 여욱씨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건 다음에 말할게요 그런데 달수씨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지금 그게 문제야? 사실은 나 취직했어 어제 첫 월급을 받고 여욱씨가 보고 싶어서 달려온 거야 달수의 말을 듣던 여욱은 입을 꼭 다물면서 눈을 감았다 감은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달수씨 이제 저를 잊고 아버님 말씀에 따르세요 한참 뒤 여욱은 눈물을 거두고 달수에게 말했다 여욱씨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여욱씨를 포기할 수 없어 여욱씨도 내 마음을 잘 알잖아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달수씨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말이 어딨어 대체 왜 이래 그 사이 마음이라도 변한 거야? 예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뭐가 그렇게 됐다는 거야? 달수는 소리를 버럭 질렀다 화내지 말아요 무서워요 저는 달수씨와 함께 살 수 없어요 한 달 전 달수가 찾아왔다가 돌아간 뒤 서울에서 세 명의 청년들이 찾아왔다 여기 마달수라는 청년이 산다고 해서 모시러 왔습니다 그 사람 며칠 전에 서울로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가 청년들에게 대답했다 그래요? 청년들은 처음에는 달수를 찾다가 그가 집에 없다고 하자 갑자기 짐승으로 변했다 다짜고짜 방으로 들어서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묶은 청년들은 부모가 보는 앞에서 여욱의 옷을 벗겼다 그런 다음 발가벗긴 여욱을 두 사람이 양쪽에서 잡고 한 사람이 먼저 겁탈했다 한 사람이 욕심을 채우고 물러서면 양쪽에서 붙잡고 있던 청년들이 차례로 옷을 벗고 달려들어 여욱을 강간했다 여욱은 목숨을 걸고 완강히 반항했지만 그들의 억센 힘을 당해내지 못하고 윤관을 당한 뒤 끝내 혼절하여 쓰러지고 말았다 노연장 잘 들어도 당신 딸이 서울에서 뭐하다 왔는지 알아? 기생지라면서 이놈저놈 붙어먹다가 순진한 부잣집 도련님을 후련해서 그 집 기둥뿌리를 뽑아냈어 아무리 말세라고 더러운 환영년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설치면 되겠어?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지만 당신 딸이 다시 서울에 올라오거나 마달수를 만나려고 꼬리치면 그때는 죽여버릴 거야 방에 너부러진 여욱 앞에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입은 청년들은 여욱의 부모에게 으름장을 놓고 사라졌다 여욱에게서 전후 사정을 들은 달수는 칠을 떨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달수씨 저는 무서워요 아니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개새끼들 죽여버리겠어 저는 경찰에 고발할 생각이었지만 부모님이 반대예요 고발을 하면 제가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동네에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다고요 달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몸부림을 쳤다 자신의 가슴이 이렇게 찢어질 듯 아픈데 곤욕을 치른 여욱과 부모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 아셨죠 그러니 저를 잊어주세요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여욱의 목소리가 싸늘했다 이제 여욱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용서할 수 없어 그만 두세요 아니 살려둘 수 없어 죽여버릴 거야 달수씨 달수씨가 자꾸 제게 나타나면 더 큰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죠 이제 제발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말도 안 돼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생긴 거야 우린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기로 했잖아 기억나? 나 때문에 받은 상처를 내가 보상할게 달수씨 억지 쓰지 말고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병실을 나서던 달수는 복도에서 어머니와 마주쳤다 어머니 다시 올게요 지금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저를 믿어주세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달수를 외면한 채 병실로 들어가 버렸다 병원을 나선 달수는 길거리를 폐회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찾아내서 복수를 할 결심을 굳혔지만 그들의 배후에는 아버지가 있었다 애인의 몸이 더럽혀졌다는 사실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믿음이 깨어졌다는 사실이 달수로 하여금 진저리를 치게 만들었다 여옥과 자신의 관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놓을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는지 묻고 싶었다 달수는 무엇이 아버지를 그토록 무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원망스러웠다 아버지의 눈에 여옥이 아무리 천박한 기생이라 해도 기생이기 이전에 엄연히 한 사람의 인격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았다 달수는 아버지가 금고에서 없어진 돈 때문에 사람을 시켜서 아들을 찾아 나섰던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달수는 공장에 출근할 생각도 잊은 채 며칠 동안 평창읍에 머무르면서 술집을 전전했다 여옥의 곁에서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사주를 받은 청년들에게 짓밟힌 그녀의 얼굴을 차마 마주볼 염치가 없었다 술에 취해 방황하면서 달수는 절대로 여옥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렸다 아버지의 말대로 부자의 인연을 끊더라도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버지가 이보다 더한 치욕을 준다 해도 여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달수는 죽는 날까지 여옥을 사랑하며 그녀가 받은 상처를 아버지 대신 속지하리라 마음먹었다 달수는 맑은 정신으로 병원의 여옥과 마주앉아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달수 씨의 마음은 이해해요 지금 당장이야 저도 달수 씨의 진심이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 불행하게 될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을 때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아요 달수 씨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속지하겠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제게 부담 느끼지 마세요 저는 그분께 원한 같은 건 없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기생을 며느리로 드리려고 하겠어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았으니 자업자득인 셈이에요 여옥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정했다 난 그럴 수 없어 어떤 일 있어도 당신을 포기 못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달수 씨는 지금의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어 나를 믿어 달수 씨 그냥 돌아가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여옥은 돌아 눕더니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 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던 달수는 일단 서울에 다녀오기로 했다 아버지가 정말로 여옥에게 그렇게까지 하라고 지시했는지를 확인하고 일을 저지른 인간들을 찾아 나설 참이었다 여옥 씨 나 며칠간 어디 좀 다녀올게 아니요 오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여옥 씨가 뭐라고 해도 난 돌아올 거야 돌아와서 여옥 씨와 함께 살 거야 안녕히 가세요 여옥 씨 사랑해 다녀올게 달수 씨 달수가 돌아보자 여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랑했어요 달수 씨 부디 안녕히 가세요 여옥과 헤어져 서울로 올라온 달수는 곧장 집으로 갔다 이제 무서울 게 없었다 부자 관계를 끊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 집에 들어서는 달수를 본 아버지는 다짜고짜 야단을 쳤다 도대체 나중에 뭐가 되려는 놈이냐 너는 내가 도둑을 키웠구나 어떻게 번 돈인데 덥석덥석 그년의 치마 폭에 갖다 바치니 갖다 바치길 그렇게 혼이 났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다니 여태껏 어딜 쏘다니다 온 거냐 너 돈이 필요한 거야 달수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무슨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던 달수가 달수가 묵묵히 듣고만 있는데 화가 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왜 말이 없는 거냐 두 달째 어디서 뭘 하다가 왔냔 말이다 아버지께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정말 여옥이를 폭행하라고 시켰습니까 그것도 부모가 보는 앞에서 차례로 강간하라고 지시했냐고요 뭐야? 윤간? 그러고 보니 이놈이 아직도 그 기생년하고 내통하는 게로구나 이 불협막심한 놈아 이놈아 정말 죽고 싶은 거냐 아버지는 본을 참지 못하고 달수의 뺨을 후려쳤다 아버지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여옥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 헤어지지 않겠어요 달수는 마룻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뭐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이성을 잃은 아버지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들어 달수를 두들겨 팼다 여보, 이러다 애 잡겠어요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가 뜯어 말리는 사이 문영이 달려와 달수를 데려갔다 이 불협막심한 놈아 그때 어머니의 만류에 주춤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버지가 병원으로 실려간 뒤 집에는 피투성이가 된 달수만 혼자 남았다 달수는 욕실로 들어가 몸에 묻은 피를 닦아냈다 상처에 물이 닿을 때마다 쓰리고 아팠다 방으로 들어온 달수는 모처럼 방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6.25 때 부산으로 피난 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22년 동안 한 번도 비워본 일이 없는 정든 방이었다 달수는 방을 정리한 뒤 손때 묻은 책 몇 권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집을 나온 달수는 형을 찾아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형도 달수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가지고 있던 예금 통장과 도장을 달수에게 주었다 통장에는 꽤 많은 액수의 돈이 있었다 형, 이 돈 내가 다 가져가도 괜찮아? 그래, 형 고마워 그 대신 나중에 아버지의 유산은 형이 다 가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앞으로 어쩔 생각인지나 말해봐 일단은 서울을 떠나겠어 그 다음은 나도 몰라 서울이 싫어졌어 다들 돈 때문에 정신들이 나갔어 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돈에 안 미친 사람다운 사람들 말이야 형과 헤어진 달수는 친구들을 만나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백화점에 들러 여욱과 여욱의 부모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는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서울발 평창행 버스에 오르면서 달수는 사랑을 찾아 떠나는 자신의 선택을 훗날에도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지금껏 그날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 달수는 형우를 바라보며 다짐하듯 말했다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어 땅을 사서 농사를 지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원양어선을 타기로 했지 온 가족이 농사에 매달려도 남는 게 별로 없었거든 내가 바다에서 벌어오는 돈을 여욱은 알뜰하게 저축했고 우린 재벌도 부럽지 않았어 달수의 사랑 이야기를 듣던 형우는 문득 지난 항해 도중 들렀던 서사모아의 밤이 생각났다 굳이 싫다는 형우에게 거식이 실습을 시킨다면서 태평양의 창녀를 방에 불러들었던 달수에게 그토록 가슴 미어지는 사랑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들었다 재벌도 안 부러웠다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 서사모아 항구에서 만난 흑인 창녀와 풋사랑을 나누었나 싶어 형우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자기 아내를 살해했다고 고백하는 달수 앞에서 드러내놓고 웃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우리 부부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여욱이 섹스를 꺼린다는 것이었어 모처럼 귀국한 내가 몸이 달아서 한 번 안아보려고 하면 마지못해 응하기는 했지만 늘 소극적이었지 매번 그랬어 그래요? 아마 부모 앞에서 윤간을 당한 충격 때문이었을 거야 내색은 안 했지만 그렇게 부부 사이에 섹스까지 마지 못해서 응하는 여욱을 보면서 나는 늘 가슴이 아팠지 아이는 몇 명이나 낳았어요 아이는 없었어 나는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여욱이 임신을 못했지 섹스를 기피하고 아이가 없는 것 말고는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했어 달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단 한 번의 잠자리로 임신을 했던 성의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연호를 임신하던 날 밤을 떠올린 형우는 달수와 여욱의 사랑이 측은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런데 이번 귀국 때 부산항에 도착해 보니 여욱이 마중을 안 나왔더라고 이상하다 싶었지만 연락을 못 받은 줄만 알았어 그래서 급히 집에 가보니 대문에 조둥이 달려있지 뭐야 조둥이요? 조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 안을 들여다보니 마당에는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달수는 그 사이에 장인이 운명하셔서 여욱이 마중을 못 나왔나 보다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때 마침 여욱의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여욱의 어머니는 달수를 보자 아무 말 없이 눈물부터 흘렸다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여욱의 어머니는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럼 누가? 달수는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장모는 지금 자기 앞에 있고 돌아가신 이가 장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아이고 이 사람아 순임이 그것이 글쎄 순임이가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불쌍한 것이 목을 맸다네 아이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에 달수는 정신이 아득했다 말문이 막혀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단걸음에 토방위로 뛰어올라간 달수는 여욱의 방문을 열었다 이미 입관이 끝나 있었다 달수는 관을 가슴에 끌어안고 목 놓아 아내를 불렀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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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수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놀란 조문객들이 나와서 눈시울을 적셨다 달수는 아내가 왜 갑자기 자살을 했는지 알고 싶었지만 여욱은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았다고 했다 순임이는 자네가 곧 귀국할 거라고 요 며칠 둘 또 있었네 여욱의 어머니는 아내의 관을 끌어안고 좀처럼 일어설 줄 모르는 달수 곁에 앉으면서 여욱의 마지막 모습을 들려주었다 그런데 그저께 낮에 읍내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나갔다 온 뒤부터 도통 말이 없었어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지 밤새 방에 불이 안 꺼지기에 자네가 곧 귀국하니까 가슴이 설레어 잠이 안 오나 보다 했지 그래서 방해하지 않고 그냥 두었네 어제 아침에 밥 짓는 소리가 안 나기에 밤잠을 설쳐서 늦잠이 들었나 보다 하면서 밥을 지었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뜨도록 방에서 인기적이 없길래 이상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글쎄 천장에 목을 맺지 뭔가 아무래도 그저께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도 경황이 없어서 아직 못 알아봤네 집사람이 병원에는 왜 자네는 몰랐는가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말씀을 해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장모는 수건으로 눈물을 훔칠 뿐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나도 자세히는 몰라 장모님 멀쩡하던 사람이 목을 맺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짐작 가는 일도 없으세요 그제서야 장모는 고개를 들었다 순임이는 아이를 갖고 싶어 했네 그 모진 욕을 당한 뒤에 몸에 이상이 생겼는지 아이가 안 들어선다고 고민했지 이번에 자네가 귀국하면 어떻게든 임신을 해보려고 병원에 다니는 눈치였네 그러다가 아무래도 병원에서 무슨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왜 자살을 했겠는가 여욱의 장례를 마친 달수는 아내가 죽기 전날 들렀다는 병원을 찾아갔다 장모의 추측이 맞았다 산부인과 의사는 여욱이 병원에 들렀을 때의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여욱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그날의 상황을 들려주었다 정말 유감입니다 부인께서는 저희 병원에서 벌써 몇 년째 물리치료를 받아오셨어요 처음부터 가능성이 거의 없었지만 부인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그런데 부인이 임신을 못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그... 글쎄요 결혼 전에 당한 성폭행의 충격이 원인이었어요 폭행을 당한 이후 자궁이 불안해져서 정자가 자궁 벽에 착상을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병원에 들른 날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전히 안 좋았어요 이번에도 임신이 어렵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많이 우시더군요 나이도 있고 또 부군께서 한 번 배를 타면 몇 년씩 걸려서 귀국하기 때문에 이번에 임신을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괴로워하셨죠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을 나온 달수는 어느새 여욱의 무덤 앞에 서 있었다 여욱아 나 때문이야 내가 너를 죽인 거야 달수는 무덤 앞에 풀썩 고꾸라졌다 이야기를 마친 달수는 손등으로 눈가를 쓱 한 번 문질러서 눈물을 닦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달수와 형우는 배전에 나란히 서서 수평선 위로 장엄하게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다 네 이렇게 하얀 소망 열네 번째 이야기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책방에서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댓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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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